안녕하세요. 수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은입니다. 혹시 스몰토크란 말 들어보셨나요?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대화를 이야기하는데 대화를 시작하거나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느 정도는 형식적일 수 있는 잡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잘 아는 사람뿐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거나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가볍게 나누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 이거 하는 거 참 어려워하죠. 스몰토크, 잡담이라고 해도 됩니다. 소소한 대화, 소소한 만남이지만 이게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회생활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육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도 있는데 부모의 스몰토크는 아이들의 사회생활 발달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의 사회생활 발달 역시 일상에서 부모를 보고서 어른들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롤모드를 보고서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모르는 사람들이나 별로 친하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낯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일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스몰토크입니다. 외국에 처음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이 마주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눈만 마주쳐도 인사하고 말을 쉽게 걸어오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외국에 자주 나가다 보면 이제는 그게 당연한 거고 서로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거 잘하면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아는 사람 만나면 더 친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라도 자국민 비싸게 생겼으면 일부러라도 말을 걸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고개를 돌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색한 침묵을 겪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웃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부모들 정말 많죠. 특히 잘 모르는 곳에 이사가서 살게 될 경우는 무인도 사는 것처럼 고립되어 사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스몰토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끼리 나누는 소소한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한 사람이 아니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같은 공간에 있다면 아는 척하고 날씨 이야기, 가벼운 칭찬, 오디 이야기 등등 별로 중요하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몰토크를 나누면 다른 사람들과 빠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들에 대해서 더 쉽게 더 빨리 알아갈 수 있고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겉보기에 별로 중요하다는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대화로 시작하지만 결과가 소소한 것만은 아닌 겁니다. 부모가 스몰토크를 잘하고 스몰토크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 역시 대인관계가 쉬워지고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소소한 대화와 소소한 만남 소소한 거지만 이거 잘하면 아이들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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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한 대화